맞았다 이거 하얀씨 들어간거 아니면 맞았음 기절이야 나머지 몰라 노란색 뒤 기절이거든 알게 바로 가볼게 오른쪽으로 가봐 살렸다 살렸다 뒤에 살렸다 어 확인했어 나 내민다 뭐야 아 초포에 둘이야 4번 보는 중 내 쪽이 없어 일단 하나 엎드려있어 지금 말 그렇대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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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담벼락에 니 담벼락에 누워있었어 재현아 뭔 소리야 아 그래? 어 엄해 좀 해봄 중량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 기절 포커스 담벼락 확인 하나 더 기절 둘 기절이야 기어와 몰래 기어리 형 나 한 명 있어? 사플점 재현아 혼자야 아 사플점 할게 네 퀴나 퀴나 확인 따라와봐 오른쪽으로 간다 바사 준흥 다른 팀 준흥 아 확인 다음 기절 아니지? 다음 기절이야 다음 기절 다음 기절 이번 팀 뒤 확인 헤어석 차 뒤 2층 올라가는데 안보인다 1층 1층 2층 안보여 왼쪽 기자 기자 밖에서 아이스크림 붙었다 알갠 아이스크림 툭히트 아이스크림 푸시가볼게 아 분원대 좀 가블게 살 렸어 시체에서 던질것 좀 챙겨 약간 이 헤어서도 뛰어올라는데 헤어스 뛰어는것 볼게 아 나 아이스크림 보는거 별로 안좋아 띄워는거 봐줄게 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살짝 1패자 끝 끝 끝 내꺼야 저거 똥맞은거 레전드 ㅋㅋㅋㅋㅋ 멋있나 대우소 쪽 확인 먼에우소 바사야 2번 확인 2번 나온거 기절 1팽 보이나 혹시? 그냥 손기에 잘 못찾아 1팽 나 못봐 절막치고 1팽 어 잠시만 이걸 못잡아? 하나 붙던거 기절 하나 더 나와 다시 핫하고 꿀초밥이 하나 남아있고 1팽 있다 문쪽에 하나 나와있다 2번 문쪽에 아 그거 다 식생이야 거기 어차피 아 내 머리 푸쉬왔다 연막 안으로 그 다샤 붙이는 애가 푸쉬왔어 내 남은거 내 제 쪽에 폭 가볼래? 폭 있으면? 얘 개 피쳐놨어 저 1팽 나오려는가? 뛰어나왔다 왼쪽으로